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17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24번. 여기는 106,02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106,020원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2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칫솔입니다. 2. 수건입니다. 3. 칫솔입니다. 3. 칫솔입니다. 3. 칫솔입니다. 4. 계산기입니다. 4. 면도기입니다. 4. 면도기입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항입니다. 2. 지하철역입니다. 3. 버스정류장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공항입니다. 2. 지하철역입니다. 3. 버스정류장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28번 운동화는 한 켤레에 얼마입니까? 1. 팔천원입니다. 2. 만사천원입니다. 3. 만팔천원입니다. 4. 녀석입니다. 4.JO1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6. 여객터미널입니다. 1. 팔천원입니다. 2. 만사천원입니다. 4. 여객터미널입니다. 3. 만팔천원입니다. 6. 여객터미널입니다. 4. 2만 8천 원입니다. 29번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병원 위에 있습니다. 4. 병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병원 위에 있습니다. 4. 병원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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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고용센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2번입니다. 거기에서 새 직장을 알아보세요. 3번입니다. 고용센터 근처에 내려주세요. 4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고용센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2번입니다. 거기에서 새 직장을 알아보세요. 3번입니다. 그럼 고용센터 근처에 내려주세요. 4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overlap and asksvez 통발 정리 누가 했어? 1번. 제가 한 번 정리해 볼게요. 2번. 정리가 끝난 후에는 뭘 할까요? 3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번.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통발 정리 누가 했어? 1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정리가 끝난 후에는 뭘 할까요? 3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번.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1번. 그럼 이제 끌게요. 2번. 네. 제가 켜드릴게요. 3번.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4번. 아니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1번. 그럼 이제 끌게요. 2번. 네. 제가 켜드릴게요. 3번.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4번. 아니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4번. 모두 4만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1번.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2번.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3번. 그럼 4만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4번. 그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4만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1번.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2번. 신용카드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3번.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3번. 그럼 4만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4번. 신용카드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릴까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신용카드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34번. 신용카드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창고에 불이 났어요. 소화기가 어디에 있지? 빨리 소화기를 가져와요. 저도 소화기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화기는 내가 찾을 테니까 모니카 씨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는 벌써 했는데 불길이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내가 빨리 소화기를 찾아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도와주세요. 창고에 불이 났어요. 소화기가 어디에 있지? 빨리 소화기를 가져와요. 저도 소화기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화기는 내가 찾을 테니까 모니카 씨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는 벌써 했는데 불길이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내가 빨리 소화기를 찾아올게요. 35번. 여보세요. 거기 한국 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37번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닥이나 의자에 바닥이나 의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깨끗이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닥이나 의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깨끗이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9번 그렇긴 하지만 직접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몸에도 더 좋지 않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맛있겠네요. 모양도 참 예뻐요. 그런데 만두를 직접 만들면 힘들지 않아요? 난 사 먹는 게 더 편하던데. 그렇긴 하지만 직접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몸에도 더 좋지 않겠어요? 40번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ese Zum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